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먼저 미국 증시의 움직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함께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신고가 행진을 이어오다가 거의 6월 1일 만에 한 번 하락한 거니까 이게 하락했다고 보기보다는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오던 미국 증시가 빅어닝을 앞두고 하루 쉬어갔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날 시장이 마감된 직후에 굉장히 많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죠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과 스프벅스, AMD 이런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된 내용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부터 보겠습니다 애플이 여러분들이 예상했고 기대했던 것처럼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일단 주당 순이익은 1.3달러를 기록해서 시장 예상치가 1.01달러였기 때문에 거의 30%에 가까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것이고요 또 의미 있었던 점이 통상 2분기는 실적 증가율이 가장 느린 분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제품이 나오기 직전이다 보니까 이제는 남은 물량을 좀 털어내는 그런 정도의 매출이 많이 나오죠 하지만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재택근무라든지 홈스쿨링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아이패드나 맥의 매출이 크게 늘었고요 이 아이폰 매출도 50%에 육박하는 증가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애플의 시간의 거래 주가는 약간 보합권에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주당 순이익이 2.1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예상치였던 1.92달러를 뛰어넘어서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2.3%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실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지 잠시 후에 저희가 월가이드 시간에 이학영 전문위원이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도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광고 매출이 전년 대비 69%나 급증을 했다고 해요 최근 들어서 알파벳이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 같은 온라인 광고 시장에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죠 지난주에 스냅의 주가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루 만에 23%나 크게 뛰어오르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온라인 광고 시장이 굉장히 활활 불타오르고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알파벳도 역시 주당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3%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EPS 주당 순이익이 1.01달러를 기록해서 시장 예상치가 0.77달러였기 때문에 이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또 미국 시장에서 냉장 음료 매출이 굉장히 강했던 것으로 나타났고요 덕분에 실적이 호주세를 보였었는데 단 한 가지 약간은 좀 꺼림찍했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올 한해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 증가율을 좀 소폭 하향 조정했다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시간에 거래해서 약 2.2% 하락하고 있습니다 AMD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AMD 관심 많으셨을 텐데요 예상치였던 0.54달러의 EPS를 뛰어넘는 0.63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거래해서 1.5% 정도 상승한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날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들이 나오기 전에 장중에는 이런 내용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 CDC가 마스크 착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강화한다는 소식도 전해졌었는데요 백신 접종이 완료된 사람들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다시 쓰도록 하겠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역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가 그만큼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시장에서는 인식이 되면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었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잠시 후에 애프터마켓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시작 전에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도 있었습니다 UPS인데요 UPS는 배송, 택배기업으로 보면 되죠 점차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오프라인 활동이 많아지고 이 때문에 온라인 배송 물량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미국 내 배송이 3% 감소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7%의 주가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테슬라는 전날 실적 발표가 있었죠 순이익이 10배나 성장했다 이런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약간 쉬어가는 분위기가 있기도 했었고 또 성장 속도는 이처럼 빠르긴 하지만 여전히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면서 테슬라의 주가는 오히려 본장에서 1.9% 하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상품 선물 시장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국제 유가는 0.2% 정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공급 부족과 수요 부진, 호재와 악재 사이에서 줄다리가가 나타나면서 보합권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선물 시장에서도 71.9달러를 기록한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값도 약간 그냥 보합권인데요 일단 강달러가 완화됐다는 점이 장중에는 금값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만 일단 FOMC 회의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관망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결국은 그냥 보합권 정도에서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상품 선물 시장에서 1,799달러 선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시장 전반적인 움직임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저희 프로그램이 끝난 직후에 유튜브 글로벌 전문 채널이죠 월가워즈의 라이브 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7시 20분에 유튜브에 월가워즈를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의 라이브 방송을 찾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7시 20분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전반적인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더 깊숙한 분석은 잠시 후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미국 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주가 급락세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너무 급락한 나머지 반등이 나타난 그런 몇몇 기업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중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 당국의 규제 리스크, 정치 리스크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전화 연결로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안유아 교수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미국 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도 급락했지만 중화권 증시도 연이틀 폭락하고 있거든요 이런 급락 움직임 언제까지 이어질 것 같으세요? 일단 중국 정부가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계획개방 정책이라고 하는데 14차 오겐의 계획 중에 내수 경제, 내수 우리가 쌍순환을 해서 내수 순환을 키우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지금 경제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흐름선상에서 이번 이런 정책 제도도 변화가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고도 단기간에 봤을 때는 동계올림픽 이전까지는 이러한 정책적 변화가 계속 나타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DD 글로벌에 대한 어떤 중국 정부의 규제 리스크가 발생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는 데이터 안보 이거는 거의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능하니까 그 정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갑자기 사교육 업계까지도 철퇴를 가고 이런 거 보니까 지금 이 규제가 중국 당국이 지금 취하고 있는 규제가 어디까지 펼쳐질 것 같으세요? 지금 어떤 상태인 건가요? 정확하게 사실 시간적으로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중국의 내수 성장을 하려면 사람들이 저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다 부동산에 맺혀있고 교육에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교육이라는 게 또 부동산까지 묶어놓거든요 한국 강남처럼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의 이런 조비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부동산하고 소비를 잡아야 돼요 조비를 일으켜야 되니까 그게 돈이 많이 나가는 사교육 쪽으로 어쨌든 돈을 안 쓰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지금 또 조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반덕점법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규제가 전반기에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 타격받는 기업들이 다 켄센튼계와 알리바바계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징동 그러니까 이게 중국 경제의 전반을 지금 딱 잡고 있는 세력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격도 다 그쪽 애들이 지금 잡고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그 선상의 가치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텐진 고위급 협상에서도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양국이 좀 그냥 결국은 긴장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게 지금 중국에서 그들의 기업에 대한 철퇴를 가하는 것과 미중 협상이 안 되는 것 이거 별개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건가요? 사실 중국이 이런 태클 기업들 그리고 중국에 좀 기득권을 잡고 있는 세력들이 그동안 외국 세력과 중국 표현으로 하면 외국 자본과 손을 잡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조치는 쉽게 말하면 중국에 지금 돈이 있는 애들과 외국 자본을 분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외국애를 다 팔게 하는 거죠 그럼 주가가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중국 자본이 다시 들어갈 때 굉장히 아주 저렴한 자본으로 이걸 다 내수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 자본과 중국 기업을 분리시키는 거죠 브릿지를 끊어놓는 거죠 결국은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큰 줄기의 흐름은 내수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게 미국 자본을 많이 갖고 있는 중국인들에게 그걸 중국 자본으로 갖고 있어라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중국에 다시 상대시켜서 중국으로 돌려놓는 거 하는 거죠 사교육과 부동산에 묶여있는 이 묶인 자금을 내수의 소비로 풀어내라 그렇죠 그런데 결국 월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중국 당국이 중국 기업들을 죽이는 어떻게 보면 제살 깎아먹기잖아요 이런 거는 안 할 거다 계속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반적으로 중국에 큰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 묶여있던 돈들을 두 가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국민들이 소비로 돈이 가게 하고 하나는 미래 산업이 있잖아요 특히 중국의 핵심 기술 산업 반도체라든가 배터리라든가 사찰 기술 이쪽으로 돈이 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쪽에 갔던 돈들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 줄기를 알고 있으면 중국 당국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좀 가늠해 볼 수가 있겠네요 내수 증진과 미래 산업으로 돈을 쏟기 위해서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균과대학교 중국대학원 안유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청에 계속 자 이어서 애프터마켓입니다. 지난 밤새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키워드로 하나씩 들어가면서 그에 대한 분석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제타 투자자문, US백조스탑 운영본부 최진석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도로 마스크, 도로 무기 아니라 도로 마스크예요. 저도 이 뉴스를 봤는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설명을 한번 해주실까요? 네 이제 코로나19 백신 보급이 확대가 되면서 그동안 이제 마스크 규제 완화를 주창해왔던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CDC에서 약 한 두 달 만에 입장을 선회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백신 접종 완료자도 실내에서는 다시 마스크를 쓰라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보건 당국자들은 여전히 이 백신 접종 완료자들의 감염 확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일부 좀 위험이 늘어나자 이 같은 지침 변경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로첼 왈렌스키 CDC 국장 같은 경우에도 이 접종 완료자와 관련한 지침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필요할 만한 이 델타 변이와 관련한 새로운 데이터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델타 변이의 전염성이 당초 예상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지침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올 가을에 대기업도 다수가 재택근무를 완화하고 더 많은 직원들이 사무실 출근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델타 변이를 통한 코로나19 재확산이 좀 우려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5월 중순만 하더라도 CDC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백신 접종자들은 특히 실내에서도 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권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게 분명 락다운이라든지 이런 심각한 조치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스크를 실내에서도 써라. 특히 백신 접종자들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라라고 하니까 일반 소비자들의 영화관을 한 번 가려고 했던 사람, 또 레스토랑을 한 번 가려고 했던 사람들도 좀 주저하게 될 것 같거든요. 결국 영화, 레스토랑 이런 관련 산업에 재차 타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현재 주요 업황의 현황은 어떨까요? 최근 몇 달간 그래도 꾸준히 회복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화 쪽을 한 번 살펴보자면 7월 초에 컴스코어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 영화관의 약 90% 정도가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조사에 따르더라도 가장 최근 주간에 미국의 영화관의 82%가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문을 열고는 있지만 티켓 판매가 정상 수준, 그러니까 한 2019년 수준으로 회귀하기까지는 최소 2022년 중반, 아니면 2023년 정도로 넘어가야 한다는 다소 경계론도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레스토랑 쪽을 한 번 살펴보면요. 오픈테이블이라는 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7월 26일에 미국에서의 식당 예약 건수가 2019년 대비해서 10% 감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7월 들어서도 꾸준하게 한 자릿수 대 퍼센트로 감소하는 것에 그치고 있거든요. 즉, 실내 활동과 관련이 깊은 산업이 이렇게 점진적인 업황 회복은 꾸준하게 이어 왔습니다. 하지만 완전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다.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도 일부 남아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 같은 마스크 관련 지침이 다시 한 번 좀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관련 섹터에는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증시에 오래된 격언 가운데 하나가 떨어지는 컬러를 잡지 마라. 라고 하는 건데 사실 중국 주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많이 급락을 하고 있어서 과연 그럼 싸지면은 이제 좀 사도 되느냐. 다만 미국에 있는 월가의 투자자들은 싸졌다고 함부로 사지 마라라는 조언을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전해드리자면 일단 그 유명 투자가들의 몇몇 의견을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리클리 어드바이저리 그룹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피터 부크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는 일단 중국이 그들의 경제를 죽이진 않을 것이지만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분석을 내놓은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로펠러 글로벌 패밀리 오피스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지미창은 규제 리스크와 정치 리스크가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커지고 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 당국이 스스로 자신들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다치지게 하지는 않을 것이란 희망을 붙잡고 있다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그들의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단호하게 기업과 경제를 관리하고 있는지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경고를 내렸는데 쉽게 말하자면 중국 정부의 규제 리스크는 하루아침에 끝날 일은 아니라는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내렸습니다. 물론 중국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매우 저렴해진 것은 분명합니다. 대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업이 알리바바와 아마존일 텐데 아마존의 PER이 현재 한 70배 정도인 것에 비해서 알리바바는 23배니까 굉장히 알리바바가 돈은 잘 벌고 그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사태가 진정되기 전까지 저렴하다고 무턱대고 매수하기에는 매우 위험해 보인다는 게 월가의 전문 투자가들의 의견으로 보입니다. 본부장님도 지금 급락하고 있는 중국 주식들이 많이 있어서 미국에 상장된 여기에 대해서 월가의 시각이 어떨지 정리해 주실까요? 이렇게 미중 갈등도 그렇고 그리고 중국 당국의 자국 기업에 대한 규제 리스크도 그렇고 중국발 규제 리스크는 우리가 충분히 당해봤기 때문에 그 공포감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시장이 이 같은 공포감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만한 그런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도 경계론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돈 나무 저는 눈하고 돈 나무 어느 나무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거의 모든 미국에 상장된 중국 주식들을 처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의 주식을 많이 판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부 자신들의 ETF에서는 증중닷컴 지분을 전량 처분한 것으로 또 알려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시우드가 약 한 2주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많이 내려온 것은 맞다. 하지만 역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이 같은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은 계속 낮게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떨어질 거를 좀 리스크를 감수를 하고 지금 들어가서 뭐 줍줍을 노릴 수도 있겠지만 밸류에이션은 또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좀 더 잘 살펴라 이런 조언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캐시우드조차도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경계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하도록 하죠.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역기저효과라는 키워드를 꼽아주셨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이 한창인데 많은 기업들이 2분기 실적에서 기저효과를 입증하고 있죠. 왜냐하면 작년 2분기가 워낙 락다운 조치라든지 이런 걸로 경제 상황에 좋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제 반대로 작년 상황이 너무나도 좋아서 역기저효과가 나타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이제 배송업체 UPS의 주가가 간밤에 약한 7%나 급락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3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움직임으로 좀 해석이 되는데요. 일단 이 회사의 2분기 매출과 EPS는 모두 월과 컨센서스를 상회를 하면서 양호한 실적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매출이 특히 30%나 YY 기준으로 증가를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피스당 매출 그러니까 하나의 택배 물량당 매출이 13.4%나 증가한 것에 힘입어서 전체 매출도 10.2%나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이 미국에서의 일평균 배송 물량이 2.9% 줄어들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1년 전에 락다운의 전자상거래 붐이 일어났고 여기에 다른 수혜가 약화되고 있다는 뜻으로 이번 결과가 해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업과 기업 간의 어떤 배송 물량 같은 경우에는 25.7%나 늘어났지만요. 반면 미국에서의 가정용 택배 물량은 15.8%나 줄어들면서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하는 세부 지표도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아마존이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금요일 아침 정도면 실적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팬데믹 수혜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아마존도 UPS와 비슷할까 아니면 좀 다를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시킹알파에서 집계한 바에 따르면 아마존의 2분기 매출에 대한 컨센서스가 한 1,150억 달러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사측에서 제시를 했었던 가이던스가 1,110억 달러에서 1,160억 달러였기 때문에 이 가이던스 범위 상단 정도를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굉장히 좀 기대감은 높은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석 달간에 아마존 2분기 EPS 전망치에 대한 상향 조정이 무려 37건이었고 그리고 하향 조정이 한 건밖에 없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위기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은 이같이 기대가 높은 상황 중에서도 오늘 이제 UPS의 경험에서 볼 수가 있듯이 일부 경계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UBS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전자상거래 매출 전반이 좀 주춤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 상무부에 따르더라도 실제로 2분기에 비점포 매출 그러니까 뭐 거의 다 전자상거래 매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수치가 YY 기준으로 12% 증가하는 데 그쳐서 지난 4분 기간에 전자상거래 매출 평균 26% 증가에 비해서 성장세가 굉장히 둔화됐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사무실 출근이 늘고 있는 것도 소비자들의 온라인 쇼핑 수요가 줄어드는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아마존에 대한 목표 주가는 4,000달러에서 4,200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는 했지만요. 단기적으로 어떤 가이던스가 심한 감을 안겨줄 만한 이런 관련 리스크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즉 이제 아마존의 실적을 저희가 기다리면서도 뭐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오늘 UPS와 같은 어떤 좀 심한 감이 나오더라도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이 정도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세 가지 키워드를 꼽아서 여기에 대한 분석까지 내려봤습니다. 지금까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